계좌번호 참 좋게 바꿨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수수료를 참 좋게 바꿨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 비자도 참 좋게 바꿨어요 오오오오오오오 은행을 참 좋게 바꿨습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따라해보면 더 재밌다 IBK 기업은행 기업춤 배워보세요 가볍게 좌우로 애교 아잉 섹시하게 톤 머리좋히며 훌란 힘차게 지그재그 톤 스텝은 다이아몬드 IBK 기업춤 보는 것보다 더 신나죠? 한 번 더 계좌번호 참 좋게 바꿨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수수료를 참 좋게 바꿨어요 오오오오오오 비자도 참 좋게 바꿨어요 오오오오오오오 은행을 참 좋게 바꿨습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계좌번호 상식을 바꿨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수수료의 상식도 바꿨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비자의 상식까지 바꿨어요 오오오오오오오 은행의 상식을 바꿨습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상반기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모두 이번 주말까지 어떤 프로젝트 제한서를 어머 다 늦으면 ATM 수수료 나올 텐데요 늦었다고 꼭 수수료 내야 전국 모든 은행 ATM 수수료 무료 IBK 급여 통장 바꾸세요 IBK로 캐시백을 받자 캐시백을 받자 혼자 모아서 캐시백 받겠어? 뭉치면 크랙 뭉치면 캐시백이 두백 IBK 스타일 플러스 카드 전국 어디서나 할인? 당연하지 어디라고? IBK 기업은행 어머 은행 여긴 수수료 내자니 500미터만 더 가면 다른 은행이라고 수수료 꼭 내야 해? 전국 모든 은행 ATM 수수료 무료 랄랄라 IBK 핸드폰 결제 통장 이번에도 IBK